원래는 내가 이 구조사에 꼭 참여하겠다는 이 서약서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불펜 하나 쓸 수 없나요? 이걸 써서 주라고?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서명만 하시면 돼요. 뉴욕주가 잃어버린 돈이 300억 달러를 1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그 300억 달러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노인들 지원하고 아동들 지원하고 학교, 공공도서관, 이민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들인데 지난 10년에 특히 흰저 지역 이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15%를 안하는 인구조사 응답률을 만들었습니다. 올해가 인구조사거든요. 인구조사 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여기 하나, 가세요. 이거 핸드폰,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구조사라는 건데요. 인구조사, 집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보내줄 건데 이거는 참여하겠다는 서약서고요. 혹시 우편으로 할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면 그렇죠? 한글자막 by 한효정